전통공예 전문가와 함께 반가사유상을 2분의 1 크기로 복원해보기로 했다.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전문가의 경험에 과학적 추론을 더했다. 뼈대라고도 하고 줏대라고도 하는데요. 흙이 자체의 어떤 형상을 유지하기는 흙만 가지고 약하니까 줏대라는 뼈대를 집어넣고 속형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방식을 선택한 거고요. 반죽한 흙은 뼈대에 붙여 대략적인 틀을 잡는다. 만들고자 하는 형태의 70, 80%를 구현한 내형틀이다. 나머지 형태는 내형틀 위에 밀랍을 씌워 완성한다. 이제 밀랍을 가지고 주물 두께를 고려해서 4mm에서 5mm, 6mm 정도 두께를 한번 쭉 감쪽 형태에다가. 그러고 나서부터 거기서부터 섬세하게 조각을 들어가는 거죠. 불쌍해 섬세한 표정과 미소는 이때 만들어진다. 나무 같은 경우는 하다가 한번 깎아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단점이 있는데 밀랍은 붙였다 떴다가 되게 자유로우니까 자기가 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고 하면 원하는 데까지 최대한 끌고 갈 수 있습니다. 한번 만들어봤다가 마음에 안 들면 또 손 보고 또 손 보고 또 손 보고 갈 수 있는 장점은 큰 장점입니다. 복원 과정에서도 가장 어려운 단계는 청동샘물로 정교하게 상을 만드는 일이다. 이를 위해 밀랍 조각에 진흙을 바른다. 흙을 아주 물처럼 만들어서 아주 깊고 잘 안 들어가는 자리까지 파고 들어갈 수 있게. 한번 바르고 하루 이상 지난 다음에 또 한번 바르고 또 하루 지나서 또 한번 바르고. 한 세 번, 네 번 정도는 그렇게 얇게 발라서 깨지거나 밀리지 않을 정도 강도가 나왔을 때. 철사 같은 걸로 또 감아요. 흙이 수축 올 때 갈라지는 것도 방지할 뿐만 아니라 터지는 걸 방지하는 역할도. 이렇게 외형틀을 완성한다. 외형틀은 밀랍이 나올 구멍을 확보하고 고온으로 가열한다. 섭씨 약 400도로 가열하면 밀랍이 녹아서 나온다. 하얗게 김이 나오고 있는 것이 밀랍이 타서 중발돼서 연기가 돼서 사라져나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밀랍이 녹여낸 자리가 결국은 쇠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거죠. 밀랍이 빠져나간 공간은 구리와 주석 등을 섞어 만든 청동쇳물을 붓는다. 쇳물 색깔이 빨간색에서 거의 하얀색까지 간다고 해야 하나. 1050도에서 1100도 사이에서 쇳물 부어줘요. 식지 않고 골고루 잘 파고 들어갈 수 있게. 틀 수 있으면 온도 안 떨어뜨리는 게 최고 좋고요. 이 과정에서 가장 많은 실수가 일어난다. 온도 유지를 잘못하면 내려가다가 굳습니다. 크면 클수록 더 잘 굳고 실패율이 훨씬 더 높습니다. 방과 세상 같은 경우에 독특한 형태이기 때문에 더욱더 어려웠습니다. 쇳물이 단번에 고루 퍼져서 굳어야 완성도 높은 불상을 만들 수 있다. 약 두 달간 진행된 반가사회상 복원. 현재의 기술로도 범접하게 어려운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 번에 성공했을 가능성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한 번 해보고 아 이런 문제가 있구나. 두 번 해보고 아 이런 것도 보내야 되겠구나. 아마 한 100번 해본 다음에 나오는 물건이 아닐까 할 정도로. 한 번 해 olho. 감사합니다.